여보세요? 여보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der제 뭐라구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 그 그 그 저택으로 찾..처... 찾아오라구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crow crowbar 어디It? 자- 예에에에 인가 인가蓮네요 반갑습니다 닝녀 맨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시고 감사하구요 자 오늘 아오니저택 여러분들이 어?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괴물일겁니다 바로 모모라는 약간 해외에서 유명한 그런 귀신인데 오늘 아오니저택은 그걸 다뤄봤어요 자 오늘 간단하게 멤버들 소개하면서 안녕하세요, 오늘 아오 Burn 캐릭터 콘텐츠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이승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승원 님스 냐 사랑해요 expresses 아니, 내거야 안녕하세요 오늘 덤덕이 님이 아니고 요롤롱 어 voice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쥐 으와 야아아 아 오늘 모모귀신 만날건데 무اض 으아아아아아 으 어어 무서우세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닮 미오니임 예-예이-예이-예이-예이 E-예이-예이-옹 E-예이이-옹 athan을ixe 오늘의 메이드 보기에요 예-예ifica 예-예에이 그럼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책휘 préserv Catalonia에 방안하석 도great ppppppppAh 반갑습니다 어 여보, 안녕하세! 목소리가 조금 더 두꺼워지셨네요? 여보, 감사해!!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재밌는 멤버들과 함께하는 아오니조터의 콘텐츠 벌써 아오니콘텐츠가 3주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아오니콘텐츠 하고 있네요. 대단하네요? 자, 어쨌든, 바로 한 번 시작해보죠. 뿅!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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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요? 헛닷갈러야요? 그..그..그..그 저택으로... ㅈ..찾아오라구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 여자가 말하기로는 이쯤이였던것같은데.... 어? 이 저택인가? 어해? 뭐야? 아으윗.. 전화가 왔었다... 왔어 무니다! 어.. 드디어 왔어.. 어이 흐흐흐흐흐 혹시 뒷군무 전화가 왔어요 혹시 당신들도? 어? 그, 그, 그쪽도? 그, 기괴한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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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요 아흐 그 여자가 뭐라고 했나요? 당신한테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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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고 당신은 뭐라고 하시나요? 할아버지! 당신은 어 뭐라고 하셨죠? 그 여자가? 난 드디어 30년 전에 만났던 그 소개팅녀가 드디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 어어, 어어 이 저택에 그 여자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들어가볼까요? 정말, 정말, 무섭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그런 목소리를 내는거지? 뭐야? 어흐 계세요! 계세요! 아니 아무도 없는거 같은데? 아니 방은 생각보다 깨끗한거 같잖아? 아니 그러면 한번 저희가 흩어쳐서 찾아봅시다 흩어져서 찾아봅시다 이 저택에 정체가 무엇인지 왜 전화를 걸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뭐라고 했길래 그래요? 뭐 못 들으셨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못 들으셨어요? 네, 못 들었어요 아니 전화로 그런 말을 했잖아, 어? 정체를 밝혀야될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냥 아니에요 전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예? 익녀맨 상한극 찍어야 되니까 오라고 흫흫흫흫흫 나한테는 이렇게 들렸는데?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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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일단 그러면은 흩어져 잡아봅시다 안녕 안녕 분명히 저를 애타게 좋아하는 소녀 팬일거에요 아니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아 할아버지 장난치지마 어? 장난치지마 어이 뭐야 이거 뭐야 어이 에어 아니 이쁘잖아 이쁘다고? 아니 아니 아 아잠깐 뜨거 도대체 뭐하는 여자야 저거 어 전화를 잘못 받고 온게 분명히 어 분명히 내가 내 이겨남 팬이라니라고 해서 여긴 왔는데 어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내가 이곳에서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그 남자가 아무리 차도 나오질 않더라고 오? 그래서 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그 남자가 놀고 있었어 이렇게 어? 저거 나랑 똑같이 생긴 인형! 근데 이 남자로는 성을 못 차겠어 사..사람을 죽여서 그 인형을 손끈해 아아악 아니야아아악 무슨 아니 당신들도 벌써 잡힌거야? 무슨 어떻게 온거야 여기 아니 저 여자가 아무래도 저희를 잡아서 인형으로 만들 셈인 것 같아요 어어어!!! Okay 도대체 뭐야이기 어떻게 나가는거야 여기? 어? 사람들이 구해줘야될거같은데에에에? 어? 네? 어? 저 위에서 우리 지켜보고있어! 어? 네? 어? 어? 소름돋든 소름돋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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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이거 나 분명히 어? 저한테 잉혀맨님이 있어요? 어? 어? 저 팬이에요! 이러면서 어? 저희 한번 놀러오시면 안돼 이랬는데에에? 어? 네? 분명 일곱살 여자이였는데에? 어? 네?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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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어? 뭐야? 인형을 들고있잖아? 어? 아 여긴 여긴 다 있는데? 어? 어? 뭐야? 뭐하는사람냐? 길을 잘못 찾았나봐요! 아 이대로 왜 구해로 와줘! 이럴수가... 이럴수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어? 어? 다 미어? 우리 저리로 갈거야! 빨리! 오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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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이 우리를 잡아서 인형으로 만들고 간다고! 빨리! 어? 문이 열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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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아악! 어?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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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돼? 안되겠어요 빨리! 나가야겠어! 저 반대편! 어? 여! 어이! 여! 주인이 땡쿤! 주인이 땡쿤! 빨리 일로 오세요! 요 맥쿤 나는 봤어요 나는 보고 말았어요 에이 저 여자애가 우릴 우리를 잡아가지고 인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난 무서워연 저는 무서워연 빨리 도망가야되요 아저씨들 오 너무나 너무나 무서워연 비밀번호를 찾고 여기 나가야됩니다 오이씨 오우 놀래라 아무래도 이게 다 인형인거 같아요 그쵸? 인형으로 만들셈인가 봐 우리를 잡아서 무서운데? 무서운데? 내가 레버 두개 찾았으니까 비밀번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래라 뭐야 인형이겠지 흐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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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세용! 어흑! 어흑? 이러지마! 문이 열려있네? 문 열림? 휘휘휘휘이의예읏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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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헣어헣 허허허허 coc fortunate 엎 어 오어 따라온다 따라온다 뭐야 이거 뭐야 아 쟤보intell remote 잠잠잠잠 오 제발 어? 어? 비유번호 찾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엄마! 아저씨! 아무래도 여기는! 어? 너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어? 아무래도 저 아줌마가 우리를 잡아가지고 인형으로 만들 셈이라니까? 봐봐 여기 봐봐 슬렌더맨도 인형으로 변해버렸어 어? 슬렌더맨도 인형으로 변해버렸어 정말 잔인한 녀석이라고! 여기 아이템있다 투명하에 있고 좋아좋아 어 길이 어디죠? 여기? 뭐야? 위로야 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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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 어? 어....어억! 으어억.. 어아아어amous 차분 어어?? 으으웅 내 인형 내 보러 Ichang아 저 인형 말고 다른거 다른거 다른거name 다른거 다른 거 더 귀엽지 않을까? 어? 응? 하고 어.. 아이...그거말고 아까 제가 파란색깔 인형을 제가 알고있어요 어디있는지 알고있어요 제가 난 인형보는게 정말 좋아 저쪽에 있던데 쥐늘때 인형 저쪽에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틈에 나가자 이 틈에 나가자 아니 이럴수가? 선베미 이럴소 안돋 characters 안됨 안돋 Mister 아아아아아 Respon 비밀 번호 뵈러 나를 바로 지급했어 이년 fé 그리고 네, 네. 구하러 가야겠다, 일단. 먼저 올라가서 일단 구출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긴 방은 뭐야?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자. 잠미 오인형이 잘 있을지 보러 가야겠어. 이동ić, 팔 weniger 점프ρί advocating 열어줘 소개팅이오 30년 전에 그때 연락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아니야 나는 이미 남편이 있다고 무시무시 앉았어 안돼 나에겐 아직 이겨내지라는 남편이 있다고 그때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 해놓고 왜 연락을 준게 왜 청첩자밖에 없냐 미안해 하지마 나 이미 넌 이미 내 맘에서 돌아갔어 미안해 하지만 이걸 봐 널 처음 만날 때 거의 그 모습을 인형 그대로 만들어놨어 아니 나의 처음 봤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인형이잖아 너의 이 열고 같은 한걸 아니 이 자식 아직도 날 잊지 못한 거구나 하아 한 번만 나의 용서 생신하도록 할게 빨리 사라져 빨리 열어줘 임마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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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다 인형으로 만들기 전에 우리 빨리 도망가야돼 오 알겠어? 어 살아있는 인형을 만들 셈이라고 어 어 아 어떡해 일로와 1쪽으로 들어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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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쉬 쉬 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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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가까이 가야 가까이 가지마 아니 근데 좋은 생각이 났어요 뭐시 상대방은 우리를 인형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인형을 여기 놓으면은 우린 지금 못 알아볼 거 아니야 이게.. 이게 님이에요 이게? 어이 잘 봐 이게 내가 이렇게 인형을 놓으면은 이게 난 줄 알고 이거 이거 때리러 온다니까 기다려봐 숨어있어봐 이거 내가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저거 저거 저걸 이용해서 죽이는거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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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거야 그러면은 문 열어 내가 한 번에 내가 날려버려야 돼 아 좋은 인형이야 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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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놔주면은 내가 오면은 이걸로 밀쳐버릴게 저쪽으로 알겠지 야 니가 야 니가 맞으면 어떡해 이 멍청아 야 쟤가 밀쳐 야 쟤 좀만 더 가까이 가봐 야이 와봐 와봐 와보라고 와봐 아야 봉치만 우리 여행이 이걸로 오면은 이걸로 밀치겠습니다 이제 내 품으로 와야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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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싶어 살고싶어 들어와 들어와 살고싶냐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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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라고 어? 겁나는 못들어오겠나? 어? 어헛 으응 저장! 헛! 어 어쨌든 가능성이 보여요 뭐 이걸로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 오우 뭐지? 그러니까 저 인형으로 저거 그쵸 이걸로 죽이려고 하는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인형인척하는거야 이렇게 인형을 나가가지고 이게 우리인척하는게 어 그런거야? 자 이게 우리처럼 보인다니까 이대로 막 이런게 이거 봐도 이제 나인척이 어 나가는 곳이 있어요 아 근데 우리 인형들이 왜 여기서 인형 돌을 하고 있는거지 아 우리 인형들 내가 분명 우리안에 가도놨는데요 뭐니? 아이 저기.. 아.. 아하 아..아..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하오 나 죽여봐 죽여봐 어 죽여봐 한번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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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일로와봐 오케오케오케오케 저항포전 짱 죽여봐 아 비밀번호 못찾겠네 비밀번호 하나찾았나? 3번에 1번 어어 오케 엔더진주 좋쿠열 어 비번 또찾았어요 4번에 0번 좋아 그럼 쾱 쾱 쾱 쾱 쾱 쾱 쾱 오 이상한 소리 나는데 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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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문이 닫혀있잖아? 안 본 상자가 있었나? 아 여기 낚실대 아! 여기에도 상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밀치 이검 어우 아프 일단 아직 탈출하기에는 일러요 비번이 모르기 때문이죠 좀만 비밀번호를 찾아본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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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움직여 어 담요님 담요님 밀치 이검 있으세요? 밀치 이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하나 줘보세요 제가 제가 만약 귀신이 따라오면은 밀치 이검으로 밀쳐가지고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보낼 수 있거든? 내가 빠르게 보내줄게 알겠지? 한번 해볼까 우리 미리 만약 귀신이 왔지 오! 귀신이 찾아왔다 온다 이러면은 앞에 타보세요 점프하고 타보세요 간다 하나 둘 될거야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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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요님 이거야 이거 이거 그래 왜 좋아좋아좋아 뭐야 바보야아 바보야아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믿을건 믿을건 나밖에 없다 우리 영혼이가 어디있을까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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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래에서 여기서 밀쳐서 죽이죠 어때요? 딱 오면은 밀치는거 같아 요기서 기다린다 오늘은 귀신을 죽이는 컨텐츠 흐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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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음 아 나만 남았어? 아 나밖에 안 남았대 지금 어 내가 레버를 살려줘야겠어 아 몰래 가야겠다 아 왜 이런데서 돌아다니 아아아 싫어어어 아 진짜 싫어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얘들아 빨리 도망가 잡히면 끝이야 빌보드 우리 찾아야돼 빌보드 나 두개 찾았어 두개 아 진짜? 어 나 하나도 못찾았어 하나도 못찾았어? 못찾았습니다 쥐..쥐인 흑택쿤 빨리 도망가자구 뭐야 쥐인 흑택쿤 으아암 그냥 멍청이 아니야 우리 저기 떨어져 죽어 뭐야 놀래라 앞에 반대편에 있는 애 누구야 이 녀석 아슬아슬하게 살아남고 있잖아 야 거기서 뭐해 저 녀석은 이상한 녀석입니다 빨리 안가?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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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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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진짜 쿤!! 야 너 뭐하는거야!! 어? 왜그래? 너 비번을 찾았어? 에이 내가 그런걸 왜찾아 그런거 짬.. 아니야 짬찌드리로 찾는거라고 왜그래? 왜그래? 아.. 빨리 도망가야된대 야 비번 두개 찾으면 됨 오케이 오케이 응 뜰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 어 왔어! 할아버지가 왔어! 할아버지 빨리! 빨리 잡아주세요 열어 갑시다 할아버지 빨리 여기 나가야돼요 가지만 꺄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ㅏ아아악 아앜알았어요 잠시만요 맞죠오 아아 이거지 마세요 진짜.. ...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씨. 이히이히히히히히! 우리가 아껏 또 뭐해? 여기서 아까면서 뭐해 ahí 여기서 뭐해 여기서 뭐해 너 여기서 맨날 뭐해 요기네そ 뭐해 맨날 여기서 뭐하냐고 여기서 뭐해 여기서 뭐야 아 귀요한체칼지 마 아 어 할아버지 Asian 아 뭐해 쟤 어? 뭐? 아 아 아 다 같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이게 아 우리 막 비우면 줘봐 나가게 이제 어 조조조 하나만있습니다 하나만있습니다 오케이 가자 자 여러분들 이제 비번을 다 찾은거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나가도록 합시다 자 나 비번이 뭔줄 알거 같거든 여러분들 비번 3개 찾았잖아 근데 지금 잘 보세요 비번이 다 1이란 말이죠 다 1이 아닐거야 어 어 비번이 대충 뭔줄 알거 같아요 알아서 뭐하게 어 응 ㅋㅋㅋㅋ 어딜 질 때 빨리 일로와 이쪽으로 원이 쪽으로 이쪽으로 오라 질 때 일로와 질 때 일로 오라고 일로 오라고 질 때 일로와 오케오케 하나아아아 하나오아 오오...? 뭐야 누구 누구세요 힝 오케이 오케이 không 오케이 ok어가자 비버 알았어 비버 알았어 다음 가자 이제 가자 가자 아, B번 온 줄 알겠습니다. 이거, B번 딱 보아하니까 다 1번이란 말이죠, B번이 아,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오케이 아, B번이 나 뭔 줄 알겠어. 봐봐? 지금 1개, 1이 4개 1번이 4개 2번이, 아니야, 2번이 2번 없고 자, 여기 봐봐 자, 4 5 4 5 0? 이건가? 맞네 4, 5, 2, 0 4, 7, 5, 0 어, 뭐야? 4, 4, 5, 0? 오케이, 오케이 4, 4, 5, 0 좋아, 좋아, 열 9, 9, 9, 9, 9 4, 4, 5, 5, 5, 0 4, 4, 5, 0 이렇게, 병 풀었구요, 열 야, 온다, 온다, 온다 실명 하나 주고 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어? 야, 오늘 무난하게 탈출하겠는걸? 어, 왜 안가져, 왜 안가져 무난해? 무난해? 아아아아아아악 점프가 안 돼, 점프가 안 돼 헛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니?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하지마 잠깐만 가지마,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뭐야, 뭐야, 아아아아아아악 뭐야아? 뭐죠? 야, 못 나가겠어 흠 흠, 이거 뭐야 아니, 저거 뭔데, 못 나가게 아, 나 떨어야돼, 맥 걸렸어 아 저거 뭔데?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저거 뭐에요?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탈출하라고 우와! 아 피해서 가는건가봐 이 사람 어디야 이거 아 왜 탈출 못해요 이거 스테이 스테이 가만있어 얘들아 스테이 말을 안 뛰고 이거 탈출 못해 오늘 너무 어렵게 만들어 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으악 으악 점프맵 아 점프맵 으아아아 다 피해버리기 아 오케이 어절이이에이 후후 다피 했다 이제 가자 네 이거 별거 아냐 불 sleeves wasted 자 잎대로 땃аст다 80 Sometimes 후후 흐빳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무 residue 시 symbols 로 피해서 아푸ㅎㅎ 모호의 괴물에 피해서 탈출을 한 잉념의 일행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